키움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키움증권에서 음식료 유통업종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현대백화점 기업 분석 자료고요. 최근에 유통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나 주가 흐름이 많이 부진한 편이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업황 회복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눈여겨볼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현대백화점은 아시다시피 크게 백화점 사업을 한국에서 하고 있고 최근에 지난 몇 년 동안 면세점 사업을 많이 키워왔습니다. 현재 면세점은 점포를 저희가 강남 쪽에 무역센터 쪽에 하나 갖고 있고 중심가에 동대문 쪽에 두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늘려왔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백화점과 면세점 업황이 모두 부진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도 사실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백화점의 기존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6% 정도 역시 인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면세점은 지금 전반적으로 동대문점 오픈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 처음에 시장에서 생각했던 예상 수요 대비는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세점 법인의 손익은 좀 크게 개선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과 다르게 저희가 좀 관심을 갖는 것은 앞으로 이제 벌어질 모멘텀들인데요.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진했던 백화점의 월별 매출액이 명품, 니빙, 가전 중심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아울렛과 백화점의 출점 모멘텀이 시작이 되며 면세점 업황 부진에 따른 충격도 경쟁사 대비 저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주가가 전반적으로 저점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출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보통 저희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점포를 이렇게 많이 출점하지는 않는데 현대백화점의 경우는 올해 6월에 중북권에 대전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픈할 예정이고요. 연간 매출 목표가 약 3천억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올해 4분기 말쯤에는 남양주에 또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것 역시도 대전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초에 여의도 파크원에 또 추가로 백화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백화점은 이제 또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약 6천억 이상 정도 매출이 잡힐 수 있고요. 그래서 이 3개 점포에서 추가로 1조 약 2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면세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걱정이 많으신데 현대백화점의 좀 차이점은 경쟁사와의 차이점은 경쟁사 대비 재고 레벨이 낮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점포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고를 많이 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재고 부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 덜하다.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데이터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면요. 지금 백화점 점포당 매출액, 이거 이제 전체 산업의 매출액인데 회복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 하반기에는 이제 플러스 전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1, 2분기가 매우 부진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한 좀 기저효과를 누리면서 외형 회복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점 측면에서는 최근에 출점이 된 게 대전의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미치겠지만 이쪽에는 이제 그 프리미엄 아울렛이 지금 부재한 상권이고 그리고 주변의 배후지를 봤을 때는 대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정부 관계기관이 많이 들어가니 세종시, 청주시 등 인구가 이제 충분히 있는 상권이고 또 구매력도 굉장히 갖춰진 그런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에 따른 좀 수혜가,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약간 야외나 교회형 아울렛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4분기에 오픈 예정인 남양주 아울렛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오늘의 출점 모멘텀이 하반기부터 굉장히 강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인데 사실 이제 면세점 업체들이 지금 실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많이 부진한데 현대백화점이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적은 것은 이 동대문점 오픈을 앞두고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재고 매입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고 부담이 좀 적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영업적자가 다른 회사들은 작년보다 손익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백화점은 좀 손익이 오히려 조금은 그래도 개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의 흐름을 본다면 올해는 상반기까지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백화점과 면세점 쪽에서 생각보다 조금 성과가 안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가 내려갔다면 향후에 앞으로 하반기 이후의 흐름을 본다면 백화점의 기존점도 회복이 되고 또 아울렛 백화점의 출점이 기대되고 마지막으로 면세점 재고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유통업체들 내에서는 저희는 가장 높은 선호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현대백화점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업황 회복, 백화점 업황 회복 두 번째는 아울렛과 백화점의 출점 효과 세 번째는 면세점 쪽의 영향이 충격이 덜하다 최근에 공항점 임대료 인하 협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협상이 잘 되면 또 예상보다 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현대백화점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현대백화점 자료를 마치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